오늘 저녁은 야외 데크에서 저녁을 먹을 예정인데요 아까까지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지금은 알게 개인 은행나무 아래에 이렇게 거기 굽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8월 21일 토요일이고요 토요일 저녁, 이른 저녁을 먹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하기 귀천하우스는 이렇게 폐교 앞쪽에 건물을 지닌 하우스를 임대해서 저희가 지금 귀천활동을 하기 위한 근거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 주물러 고기를 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